1과 한글 익히기 첫 번째 연습 1번 다음을 읽으십시오. 2번 다음을 읽으십시오. 1, 아, 어, 오, 우, 으, 이, 오, 아, 어, 우, 이, 삼, 야, 여, 요, 유, 사, 요, 야, 여, 유 3번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. 1, 아, 이, 우, 삼, 오, 사, 야, 오, 요, 육, 여 이중모음 연습 1번 다음을 읽으십시오. 1, 예, 이, 와, 삼, 왜, 사, 와요, 오, 위에, 6, 외워요 2번 다음을 읽으십시오. 1, 에, 예, 와, 워, 이, 위, 의, 와, 외 3번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. 3번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. 위, 사, 의, 의, 오, 워, 육, 와 3번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.